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더워. 룡아. 이거 에어컨 못 틀어? 아 더워. 아 더워. 아니 더운데 이거 밖에 없어. 아 너무 차가워 못했겠다. 뭐라고? 나 진짜 키가 너무 차가워. 정신없는 게 아니라 꾸놈답다가 그런 거야. 이거 시랄이야. 빨리 꾸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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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놔. 뭐해? 안녕. 안녕. 지금 기둥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기둥이를 괴롭히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제대로 한 번 당황시켜 보려고. 오늘 기둥이 싱구식을 한 번 제대로 해 줍시다. 오늘 기가 막히는 쉬란 카메라를 준비했는데 어떤 거죠? 과연 저랑 기둥이랑 단둘이 이 집에 있었을 때 제가 섹시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? 기둥이의 방은? 아 저도 이거 그때 궁금해요. 기둥이가 평소에 제일 보는 눈빛이 심없잖아? 나도 나랑 둘이 여행 갈 때 느꼈어. 아 씨봐. 공전 한번 해봐야겠어. 섹시한 옷을 입고 그 유혹하는 찰나에 제가 들어와서 넌 새끼 뭐 하시냐고 아 화내면서 따질 거예요.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제가 연기를 좀 못해가지고 하여튼 연기 제대로 해봐. 파이팅. 파이팅. 하나 둘 셋. 파이팅. 성공해 주세요. 하나 둘 셋. 수고하셨습니다. 타이밍이 잘 맞춰면 내가 연락하면 바로 들어와. 아 밖에 안 춥지? 어 어 안 춥어 안 춥어. 어 근데 기둥이 온대요. 하이팅. 하이팅. 밖에 덥지? 어. 재율이는? 몰라. 뭐해? 왜? 내가 주먹 왜 넣어? 아 리얼로 존많 나왔어 심심해서 아무도 없었어 오늘 우리 둘인거야? 둘은 처음이네 여기에서 연휴 때 이후로 그렇지 아 다리 좀 나한테 왜 내 냄새나 아 냄새나 아 여기 좀 아 저거 진짜 아 차은이 마음이 편해 여기 안 닿는다고 근데 날씨가 겁나 더워졌어 갑자기 왜 이렇게 덮냐? 집이 진통이야 진통 지금 곁담났어 진짜로 나 들어갈게 아 잠심하단 말이야 뭘 잠심해 잠심하지 아 너무 더운데 근데?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이거 에어컨 못 틀어? 니가 트로워 리모콘으로 아니 리모콘 어딘지 몰라 거기 있잖아 거실에 없어 나 털 뿌린다 여기다 털 뿌려 아 더워 아 더워 왜 아니 더운데 이거밖에 없어 옷이 아니 설레? 왜왜? 더운데 옷이 이거밖에 없어 난 들어가 있을게 아 빨리 내가 안싸 왜 설레 내가 아 빨리 이거 그냥 다시 방생해줘 아 동생이 아 옷을 입어 야 이거 바지도 입었어 아 아 너 안그러잖아 아 진짜 토할 것 같은 정도 아 진짜로 진짜 불안치고 발냄새 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씻어 진짜 아 겁나 들어 씻고 올게 아 아 기동아 뭐해? 노래 꺼 뭐라고? 노래 끄라고 나 나 뭐라고? 노래 끄라고 노래를 왜 꺼? 아 노래 듣는 거 싫어해 나는 집중이 안 돼 셔오해 너 병신에서 주라고 안 돼 셔오해 나 병신에서 주라고 안 돼 셔오해 그는 무너 아 꺼 빨리 나 맨몸으로 나간다 노래 부르는 거 괜찮아? 그냥? 너가 부르는 건 괜찮아 나는 무너 좋아 좋아 그는 무너 어찌 새끼 다시 어지를 제일 깨끗하게 닦아 똥구멍 똥구멍 어 똥 냄새 나더라 너 지나갈 때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기동아 바빠? 어? 아니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나 팬티를 안 가져왔어 나 팬티둔 나 그 저기 내 캐리어에서 갖다 주면 안 돼? 아니 지라하지마 너 팬티를 내가 왜 갖다줘 아니 팬티만 좀 갖다 줘 어? 너 팬티만 나와 그러면? 어딘데? 아 어디냐고 어디갔어 살색깔 야 어? 문 앞에 걸어놓을 테니까 해 열어? 어 열어 열어 나 뒤에 보고 있어 어딨어? 거기 있잖아 걸어놨잖아 어? 모르겠는데?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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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문 앞에 없잖아 아 진짜 지랄하네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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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Ά 아 섭주 처리 흐흐흐흐흔 흐흐흫흫흐흐흫흐흐흫흫흐흫흐흫흐he 무슨 나 새끼야 너무 아팠어 사전체 그거 하는 게 안 되냐? 이렇게 뒤질 거 같은데? 어떡하냐? 어? 야! 제이야! 어? 해 이제 나 진짜 정결할 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너 사진 네 사진 찍는다고? 응 슬리퍼 좀 지금 실을게 슬리퍼는 이렇게 신으면 돼 슬리퍼는 이렇게 신으면 돼 아! 발 좀 꺼져! 이 새끼 왜 쳐도 안 봤어? 오늘따라 아 진짜 응? 아 좀 꺼져 아 근데 캔디 클래스 어떻게 하는 거야? 아! 아 진짜 왜 이래? 아 이거 진짜 캔디 클래스 좋아하게 왜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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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게 생겨났어 왜? 저기 팬티가 있어 가져와 나 여기 고개를 숙이면 이게 풀어져 나 이거 진짜 힘든게 묶은 거거든? 이거 내가 여기 손에 올리는 순간 풀어져 팬티 가져오면 이제 그만해 오늘? 어 팬티 가져오면 진짜 그만할게 팬티 가져와 아 씨 저기 안에 잘 찾아봐 아 저기 안에 잘 봐봐 아 씨 너 왜 저렇게 안 돼? 지팬티 좀 봐야 깜짝이야 아 저기 손은 게 아니라 꼬만 닦다가 그런 거야 내가 폰이야 빨리 가고 나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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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나와 하하 뭐해? 네 너 제이 팬티 아니야? 왜 젖어있어? 어 씨는 왜 젖어했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야 너 열 번 전화했어 내가 그념이 씻어라 네 너 씻어라했어? 가수 씻어 진짜야 왜 씻으라 했어? 내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야? 얘가 내 발냄새도 맡아서 맡고 나보고 씻으라 했어 진짜 불안치고 발냄새 나는 거 같아 가수 씻어 진짜야 발냄새? 너 왜 발냄새 맡았냐? 네 발냄새 맡았지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이럴려고 입주하는 줄 알아? 발.. 발냄새 맡아 별 냄새를 너.. 너도 발 좋아해? 아니 냄새 맡아 웃어? 너도 발 좋아하냐고 발 안 좋아해 아 냄새 맡아 내 발이야 내 발이야 계속 깨끗하게 나만 맡을 씻었어? 응 웃어?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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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생각 같아? 응? 아니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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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배가 오고 웃음 웃음 너는 내가 몸으로 갚아줘야겠어 웃음 너는 내가 몸으로 갚아줘야겠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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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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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게 아니야 빠졌어 웃음 마스크야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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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았인데 성혜로구로만 둘 다 동 examples 오우 요거 저에게 가서 보자 서에서 보자 아니요 이거 업로드 조회수 수익 nur이라고 har togeth 정 ändert 서 성공 어디움 시간 그럼 잠깐만 혼자 삼 ey 무 Lust 아 어떡해. 뭐가 깨끗해. 집집 치우라고 집집. 여보세요? 들어오세요. 누구야? 아줌마. 아 뭐야? 안녕하세요. 아 이 메이드복 입고 아줌마는 뭐야? 야 하니야. 콜라. 야 하니야. 맥정킨 가져오라. 나 이제 맥정킨 깎아야지.